핸드솥 하나로 우리 가족의 건강이 달라집니다.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살고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12만 마리. 손만 잘 씻어도 많은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. 이제 천연률의 98%에서 찾은 복합세정 성분으로 깨끗하게. 우리 가족 손 건강 지킴이 에토미 핸드솥. 에토미 핸드솥과 함께하는 손 씻기 캠페인.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. 손에 젤을 짜고. 양손을 문질러주고.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하고 문지르고. 손가락 하나하나 돌려주고. 깍지 끼고 문지르고. 기분 좋은 향기까지 은은하게. 이제 우리 가족 건강 에토미와 시작하세요. 에토미 핸드솥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